여기 홍콩에서 가장 활기차한 게 호주 웨이베이 전철역 앞에 있는 하이삼프레스 뒤쪽에 있는 길이고요. 저번에 실방에서 나오셨던... 옷을 벗고 그래 갑자기. 너무 더워요. 홍콩 댁 같이 있고요. 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옆에 계신 분이 캐시키 위자라서... 아... 나 지금... 도대체 뭘 먹어야죠? 몰라요. 일단은 제가 가는 식당에 가서 고기 없는 메뉴 있는지 물어보고 없으면은... 여기 김섬집 가서 고기 없는 거 시켜야지 뭐. 여기 사는데 여기 처음 왔대. 미치겠어요 정말. 진짜 신기하다. 사람 너무 많아. 완전히 촌에서 온 사람처럼 정말. 촌에서 완전 디지털이 돼 있는 촌이니까. 아... 미치겠다 진짜. 어떡해 이거. 어머. 여기 뒤에 식당에 다 고기 들어간 식당이라서 안될 것 같고. 새우만 빼달라고 하면 먹을 수 있는데. 오케이. 여기 앞에 시골에서 오신 아줌마 여기. 여기 뭐야. 여기 고기 들어간 것도 못 먹어가지고. 야채만 들어간 면을 시켰어요. 아 겁나 바다라고. 여기 레몬티도 단 거 못 먹는다고 해가지고. 설탕 빼달라고 했어요. 아... 제가 그 송콩에서 로컬 식당을 못 옵니다. 이거 고기 안 들어간 지초의 민. 김국수. 저는 여기 소고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피시볼 들어간 거 시켰어요. 음. 맛있어요. 이거 이렇게 입어먹고 맛있다고. 맛있네. 맛있네 왜. 음. 아. 지하철 여기 너무 이쁘다 봐. 결국은 탕탕탕. 못 먹겠어요. 그 저번에 그 저기 피부관리 합창해 주신 사장님이. 한 번 더 받으라고 해가지고. 지금 같이 가는 길이고요. 여기 코즈웨이베이 쪽. 여기 하일산 플레이드. 플레이스 뒤쪽 골목에 있는 시장입니다. 여기. 지금. 으음. 음. 으음. 으음. 그럼 이거. 받았는데 어때요. 저 완전 좋아요. 어. 너무 시원해. 또 오실 생각. 어 예 완전 오고 싶어요. 너무 좋아. 진짜 좋아요. 강축. 찍는데. 누구지? 아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금. 홍콩 시골에 지금 거주하시는 분 지금 신기해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. 오우. 저 진짜 많다. 이 정도면 좋은 거고. 사람 진짜 많다. 이게 좋은 거에요? 개도 있고 오늘 평일이니까. 사람 너무 많아. 저거 같애. 홍콩 시골에서 오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람 많은 거 처음 오셔가지고 지금 문화 충격 받으시는 중. 문화 충격 완전 그대로 같네요. 아 진짜요. 가끔 나오세요 가끔. 이런데 나와야지. 이런 거 처음 하세요 지금. 아 진짜? 홍콩에 살면서 이런데를 처음 오신 우리 시골에서 오신 분. 아 나 못 살겠다. 이 집만. 아니 저는 신혜나. 여기 이쪽 앞쪽이 이제 주도로고 그 땡땡이 2층 전차 타고 다니는데. 아 오케이. 봐봐 2층 전차 타보셨나? 전차요? 트램 트램. 트램 안 타봤어? 진짜? 와 여기 홍콩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? 저요? 지금 완전히 산 지는 한 3년 됐고 왔다 갔다 한 지 한 5년 됐으니까 한 8년 된 거 같은데. 와 홍콩에 온 지 3년 살았는데 여기 트램도 안 타보고 지금 여기 처음 와보신 분. 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되게. 와 장난 아니다 진짜. 그럼 트램 한번 타까? 트램 한번? 트램 타고 센트럴? 아 어차피 걸 타야 되니까? 뭐 그래야 되고. 아니면 한정거장이나? 한정거장. 와 여기 되게. 와 또맛까요? 여자대 이쁘다. 아 그래요 어디? 못 봤는데? 아니 여기 되게. 어머 이거 뭐야 이거? 여기 소고백화점. 여자대 이쁘다. 완전히 저기 관광객. 관광객 모두. 코즈웨이베이 처음 모신 소감이 어떻습니까? 아 너무 신기해요. 너무 화려한 것 같아. 화려하진 않네 되게 좀. 아 그래요? 동네가 빈티지하고 좀. 건물도 오래되가지고. 아 그래요? 네. 위에 보면 되게 막 건물들이 막 되게. 언니 저 백화점. 저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. 그런가? 저게 트램이구나? 네 트램. 홍콩 3년 차인데 트램은 오늘 처음 사시는 중 지금. 아니 보기는 봤죠. 아 처음 타시는 중. 타는 게 처음이에요. 지금 안 내려요? 내릴 때 내릴 때. 아 내릴 때. 아 난 또 안내되는 줄 알고 있어. 아. 으악. 우와. 어 저 뒤에 트램 같은 경우는 의자가 대박 빈티지하네. 나무로 돼가지고. 아 그러네. 틀리구나. 이건 이제 여긴 플라스틱인데. 여기 가면은 할머니들이 여자 신발로 뭘 막 때려 이렇게 종이를. 어머. 그거 보면 이제. 저기.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이름을 적어서 주면은. 그 이름이 적힌 종이를 막 깨라 그러면은. 나중에. 그 적힌 사람한테. 그 사람이 안 좋아. 안 좋아진대. 막 이렇게. 아프. 아프거나. 뭐. 머리가 깨지고 하나. 그런 데. 너무 안 좋아. 아. 웃겨라. 저기 오늘 정말 뜬금없이. 홍콩에 시골 사는 여자분하고 영상을 찍었구요.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. 또 조만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코스베이 너무 좋네요. 광시장님 감사합니다. 저기 여기 시내 나오신 소감 어때요. 아 너무 좋아요. 시골을 벗어나서. 시골을 벗어나니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지. 갑자기 많은 일이 무섭네요. 겁나. 겁나 멘트가 되게 가중스러워.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재. 또 재. 바이바이.